가슴 근육 살짝 생겼지? 니그리고 고작 살 하나 빼는 거 가지고 꼴값 좀 그만 떨어라 5개월 동안 징글징글하게 70km 대에서 못 내려갔다 진짜 딱 반보만 더 가면 된다 좀 내려가자 이제 밑에 뭐 있는데 갑자기 몸이 살짝 좋아졌거든 로이드 같지? 미안 여기 스킬 창들을 꽉꽉 채울 거다 개별 스킬이 합쳐져서 새로운 스킬이 되기도 할 것이다 누나 무신이야 자꾸 올라왔는데 가림막살 채 줄게 표정이 왜 그러는데 네임펜으로 나무 타공할 곳에 색칠을 해준다 비트 끼고 뚫어준다 박아준다 추울 때 먹는 타코야키는 모약이다 단백질이다 요구르트는 얼려 먹어야 맛있다 친구가 집에 갈 때 하나 들고 왔다 영상 보면 갖고 와라 밴드를 통해 프론트레버를 훈련하니 턱 자세로 프론트레버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근육문들이 많았다 안 그래도 훈련은 턱 자세로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제부터 프론트레버 백레버 엘싯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매 영상 오른쪽에 봐두고 그대로 적용해서 훈련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도 항상 근육문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고맙다 초록색 밴드로 30초 다 채웠다 내일부턴 다음 밴드로 넘어간다 다리표 손목 높이지 마라 다친다 뭐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정량화를 하려고 나무판을 재단해왔다 안전하게 점점 좁혀서 물고 남은 푸시업까지 갈 것이다 유시태 알풍 아니 근데 다른 데는 근육이 조금씩 생기는데 알통은 왜 조금도 안 생기지 기술 이름 이소룡이다 뒤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리를 팍 차면서 멋있게 서는 스킬인데 정확한 기술 이름은 잘 모르겠다 매일하면 되지 않겠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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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놀아 손 놀아 손 놀아 20대 초반 제대하고 뭔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 돈 없고 좀 배고파도 즐거운 모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데 돈 좀 없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 홍대 고시원에 박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버티는 금요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외롭더라 뭐 그랬다 서울에 아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루하루를 뜨겁게 녹여낸 내 친구들이 아직 있다 만나보면 눈알이 반짝반짝하다 그리고 나랑 연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뜻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어린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 친구들한테 그냥 내가 좋아한 노래 한국을 연주해 주고 싶었다 시간 있으면 들어와 봐